오늘도 10분만 영어 공부해요.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펜 좀 빌려도 될까요? 펜 좀 빌려도 될까요? 펜 좀 빌려도 될까요? 숙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숙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숙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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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수업은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our next class? 다음 수업은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our next class? 다음 수업은 몇 시입니까? 주말은 어땠어? 주말은 어땠어? 주말은 어땠어? 나는 정말 좋은 책을 읽고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책을 읽고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책을 읽고 있다. 메모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메모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메모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메모를 빌려줄 수 있습니까? 교과서를 집에 두고 왔다. I left my textbook at home. 교과서를 집에 두고 왔다. I left my textbook at home. 오늘 점심은 뭐지? 오늘 점심은 뭐지? 오늘 점심은 뭐지? 시험을 위해 같이 공부해도 될까요? 시험을 위해 같이 공부해도 될까요? 시험을 위해 같이 공부해도 될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입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자. 나는 숙제하는 것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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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어수업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영어수업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영어수업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 영어수업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죄송합니다. 수업에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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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 늦었습니다. 수업에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